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보도록 할게요. 종목 코드 번호가 0002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4일 오후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아 보기 전에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타 지수 같은 경우는 120선을 이탈을 했다가 현재 좀 낙폭을 좀 축소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봉상으로 오늘 뭐 어디까지 낙폭을 축소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꼬리를 좀 길게 빼는 그런 형태의 뭐 이를테면 이런 형태의 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 조금 어 반등의 신호탄에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일단 생각 들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61선 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보시는게 좋겠고 역시 어 좀 꼬리를 좀 빼고 올라오는 약간 약보화권에 공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또 반등의 신호탄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지금 육거래 일제 하락을 시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저점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요게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어 기관들은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 그 좀 세부적으로 좀 본다 라고 하면 코스피 에서는 현재 어 금융투자 금융투자 쪽에서 1167억 원 그리고 아 금융투자에서 666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406억 기타 법인 157 이렇게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가 그리고 코스닥 에서는 현재 역시 금융투자가 183억 원 나머지는 좀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융투자가 어 지수를 좀 방어해 주기란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요 결국은 그래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 뭐 코스피 보다도 사실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형주는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갖고 좀 선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어느정도 좀 선박을 해주는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1,2위죠 지수는 이렇게 빠지는데도 얘네들이 어느정도 선박을 해주고 있다는 점 참 아이러니합니다 공매도는 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에 공매도랑 가장 관련이 있는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오고 어쨌든 우리는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현재 뭐 K8에 대한 그런 호평이 나오고 있고 정수성과 효율성 그리고 뭐 미국 진출 35년만에 월 15만대 판매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뭐 가장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이제 도요타 도요타죠 근데 이제 경기 경기 차들도 이제 미국에서는 빈번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미국에선 잘 팔리고 있고 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긴 합니다만 요게 나중에 또 매출에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실적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주가로 반영되는 것 같고 어제 이제 5일선 돌파 시도가 있었죠 시도가 있었고 5일선에 살짝 걸쳐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5일선 안착을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약보합권으로 해 갖고 5일선 5일선을 이렇게 안착해 주는 모습 지금 이 장이 안 좋은데도 굉장히 기아차는 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좀 기관들이 어 들어와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향후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지금 박스권에 다시 들어왔어요 8만 8천원 부터 해 갖고 이제 저점은 이제 8만원대 인데 요렇게 되죠 박스권 안에 다시 재진입을 해줬다 뭐 요런 측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아 올해를 뭐 보셔도 되겠죠 펀드멘탈의 기아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향후 저항 라인은 역시 뭐 21선, 61선 요 라인이겠죠 8만 3천 2백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 박스권을 어떤 모멘텀으로 돌파를 하게 될지 실적 모멘텀으로 돌파를 하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저 박스권은 언제든 돌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좋은 모습 보여주는 기아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웹사이트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 이란 탭이 있어요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면 이렇게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그런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이제 합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 인데요 일일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저희 소장님께서는 한 7시 오전 7시부터 해 갔고 미국 시왕에 대한 부분이랑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 주십니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추천 종목이 뜨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수익을 얻게 되면 이제 목표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차트랑 호가 창으로 이제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좀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 있으니 요거를 꼭 확인을 해 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AP투자연구소에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런 혜택들을 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명이 다행히 이렇게 손절 가요 이 명이 다행히 이 명이 다행히 나씨가